도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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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바기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믿고 싶으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암튼 오늘 약속드린 것과 같이 도루묵을 때리러 왔는데요 올해는 도루묵이 작년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것 같은데 오늘 나와줄지 걱정입니다 암튼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루묵 통발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재미로만 저녁 반찬 할 정도로만 적당히 잡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작년과 같은 위치에 통발을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웨더가 베리베리 콜드하니까 얼른 얼른 허리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파도랑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 대박 아 작년에 여기서 잡았었는데 지금 완전히 개판인데요 아 어떡하지 딴 데 가볼까 아 어떡하지 아 아 여러분 지금 파도 보이시죠 네 아무래도 오늘은 도루묵 통발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일찍 접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뭐 아 아 아미민들 아 도둑 molten install 이렇게 않을 아니야 여러분 updates